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 12년 특례 입시 일정별 준비해야 될 사항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월 입학을 기준으로 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고려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의 원서 서류 접수는 2020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7월 1, 2, 3일 이렇게 있었는데 원서 접수 기간은 서울대는 근 한 달 정도까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20일 이상 이렇게 주고 있는데 고려대는 불과 3일에 끝난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가 8월 말에 있고요. 등록은 12월에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해가 넘어서 3월에 입학을 하게 되는 그 과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2020년도 기준 원서 접수 7월 1일서부터 3일이고요. 서류 접수는 1일서부터 5일까지입니다. 서류 접수 한 이틀 정도 더 주고 있어요. 그 전에 해외고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12년 특례를 하고 6월 초에 귀국을 한 다음에 불과 서류랑 원서 접수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만만치는 않아요. 서울대는 6월 18일서부터 원서 접수를 해서 서울대가 더 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서울대는 원서 마감을 7월 12, 13일에 이렇게 해줘요. 원서 마감과 서류 접수 마감이 끝나는 고려대보다 무려 한 열흘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마감 기준으로는요. 고려대는 집중된 그 기간 동안에 서류를 내야 되기 때문에 국제입학처의 업무가 굉장히 분주하고 서류를 검토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가능하면 7월 1일 첫날 원서 접수를 하고 거기서 미진한 것이 있으면 2일날, 3일날, 이틀, 3일 뒤에 다시 추가해서 원서를 접수시킬 수 있도록 굉장히 긴박하게 일정이 진행된다라는 점을 유의해 주고요. 그리고 8월 30일날 합격자 발표를 해줍니다. 서울대보다는 앞서서 합격자 발표를 하고 12월 11일에서 13일 동안 그때 3일에 걸쳐서 등록을 받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그 다음에 3월에 입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고려대 원서 접수랑 서류 접수 부분 것에 있어서 특히 이제 서류 접수가 문제가 되는 거죠. 종합기록표를 작성을 해야 되고 많은 부분 것에 개인의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묘사할 수 있는 자소서, 추천서, 기타 서류, 또 스펙 관련되는 표준화된 학력 서류 이 모든 것들이 짧은 시기에 접수를 받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가능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더구나 고려대는 당연히 9월 학기에도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해외 현지에 있으면서 국내 에이전시 통해 가지고서 원서 접수를 한번 9월에 시험적으로 해보는 게 되게 좋습니다. 먼저 9월 학기 접수를 하고 안 됐었을 때 3월 학기에 추가로 접수를 왔습니다. 입학년도가 바뀌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3월 학기 말고 9월 학기 기준으로 먼저 일정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12학년 2학기 과정을 이수하고 있을 때 그때 원서 접수가 3월 4월이에요. 3월 12일에서부터 3월 18일까지 그렇게 해서 원서 접수하고 합격자 발표가 6월 7일입니다. 등록은 7월 초에 7월 중에 등록을 받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6월 7일 날 합격자 발표에서 내가 합격이 됐다. 그러면 고려대 합격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합격이 안 됐으면 7월 1, 2, 3일 날 원서 접수를 그 다음 학기 즉 3월 학기 원서 접수를 하니까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한 3주 정도 4주 정도 기간 동안에 다시 서류를 집중적으로 보강을 하고 자소서랑 또 관련되는 기타 목록도 다시 한번 배열을 하고 심사를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된 서류를 접수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9월 학기를 잘 활용을 해서 3월 학기에 전략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대학들이 여기에 있는 8개 대학이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3월서부터 4월까지 원서 접수를 해가지고 9월 입시를 먼저 대비를 한번 해보고 7월 초에 집중해서 원서 접수 서류 접수를 해야 되는 바로 내년 3월 입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월 말에 합격자 발표하고 12월에 등록을 해서 3월 달에 입학을 하기 때문에 고려대를 원하는 학생들은 가능하면은 9월 달 원서 접수를 미리 경험해 본 거랑 안 해보고 못 모르고 있다가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국내 귀국해가지고 안절부절 어떻게 준비하려다 보면은 시간도 부족하고 서류도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제대로 3월 학기에 있는 고려대 입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9월 학기를 먼저 경험을 해보고 3월 학기에 입시를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질문 중에 이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학부모 중에 3월에 원서 접수를 하고 안 되면은 9월에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3월 먼저 접수하고 9월 접수하는 것은 해가 안 바뀌어요. 해가 안 바뀌기 때문에 6개 대학 지원 상한에 걸려 있습니다. 반대로 9월 학기에 원서 접수를 하고 안 됐을 때 3월 학기에 원서 접수를 하는 것은 해가 바뀌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9월 학기를 시험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3월 학기에 원서 접수를 넣는 것이 필요하다. 고려대를 기준으로 해서 3월 학기 일정을 알아봤는데 9월 학기에도 먼저 준비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